이리 줘보시오. 많이 다치셨어?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헌데 선비님께서 일월성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? 그 얘기는 뭣들은 걸로 해주시오. 알겠습니다. 고맙소. 세상에 모든 꽃들은 다시 시들어 보이지 않던 세상에서 너는 내게 단 하나의 빛나던 별이었다. 너는 내가 보았던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기억이었다. 아람아, 내 운명을 걸고 너의 운명을 지켜줄게. 다시는 누구도 그대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오. 또 한 번 그대 사랑을 기다리죠. 돌아와줘서 고맙다, 아람아. 진심으로 연무하오. 낭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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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자.